오우 하늘은 오늘 진짜 이쁘다 오늘 하늘은 진짜 이쁘다 오늘 하루 frost 짜잔 반가워요 귀엽다 어구 무서워 한하면 돼 두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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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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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에 들어 있는게 뭐야? 조개 아니 아기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거 조개살 이걸 먹는거야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게 뭐야 조개살 됐다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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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조개도 맛있다 응 그치 맛있겠지? 엄마 내가 고른거야? 이거 한나가 골라준거야? 이거 내가 고른거야? 아이스크림 올라간거 같지 않아 한나야? 응 나름 금박도 있어 세균벌레 엄마 이거 하나 먹어도 돼? 안돼 먼저 먹어봐 맛있다 입에 놓자마자 맛이 느껴진 풀 풀 내가 불길게 우와 우와 한나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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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어디가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한나 예일 축하합니다 한나가 불어 그치 와 축하해요 옥수수 크림인가 봐 생크림에 향이 좋다 크림치즈에 옥수수 가루 넣는거 같은데? 어때? 맛있어? 응 아 진짜? 퓨레 같은건가? 한나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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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응 응 응 응 응 응 청양고추 찜짤 화이트 찜짤 찜짤랑 찜짤 찜짤 찜짤랑 별로야? 와사비인가? 응 고추 마늘 와사비인가?